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교회학교 사역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어린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기능을 회복하도록 여러 제안을 담은 자료집이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와 유니세프가 함께 작성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번역한 이 자료집은 어린이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집에서는 우선 교회가 어린이들을 학대와 따돌림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린이들이 처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와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사항을 담았습니다. 교회협 인권센터 박승렬 소장은 어린이들이 존엄성을 갖고 성장하도록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자료집을 배포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교회가 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용적인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집에선 또 어린이들이 예배에 적극 참여하도록 교회가 수준에 맞는 예배 자료를 개발하고 이들의 발달 과정에 부합한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린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예배 순서와 방식에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이 주의를 앞둔 한국교회가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처한 상황을 살피고 이들의 필요를 파악해 공급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